침묵 걸렸잖아. 바보야. 내가 동상을 어떻게 거니? 제가 꼬라지를 내고 있습니다. 그쵸? 승질하고는 정말. 아니 제가 자꾸 핌지고. 전투가 시작됩니다. 룸 먹어야 되는데. 진짜. 누가 해도 중소가 없어. 그탐이. 좀 사려. 좀 사려한 말이야. 방송을 끄면 큰언니의 폭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알바로크님. 저랑 안 해보셨잖아요. 미안. 나 막 다쳤어. 지금 저 상파들이 마카 못 먹어서 좀 먹여줘야 돼. 아니 그래갖고 지금 크립 하나 먹었다고 지금 픽 찍은 거야? 어떻게 마카를 저렇게 못 먹었지? 저런 걸 잡아줘야 돼. 너 죽새 없다고 했잖아. 주스 없어 주스? 어? 죽 끓여 먹을 거니? 근데 저 뭐 어디다 쎄하고 족쎄을. 아 신발만 사귄다. 아 나 진짜. 막내들 랩을 하고 있어요 지금. 예. 야 또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. 떼떼떼떼떼떼떼떼떼. 아니야 지금 가지마. 가지마. 지금 아니야. 악마서 미쳤어. 왜 지금 들어가. 화면을 바꿔 드릴게요. 수정이 대박 들었어. 저도 매우 궁금해. 아니 지금. 아니 왜 들어갈 때 빠질 때 구걸을 못해. 왜 저분들이 저렇게 과갈아 있는지.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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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